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딸에게 마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아지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미세 아지매. 원제, 교제 중인 남자가 있다는 걸 저희 딸에게 들켰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애들 아빠와 협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1년정도 만난 남친이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아이가 둘인데 아들딸이에요. 둘 다 아직은 어리고 미성년자라서 전남편과 이혼할 때 엄마인 제가 양육권을 챙겼고 그렇게 한집에서 셋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연이 끊겼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와 자주 만나고 잘 지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전남편, 이 인간이 적어도 아이들한테만큼은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아빠라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특히 첫째인 큰딸이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전남편이 딸 바보였으니까 물론 아들도 좋아했지만 어쨌든 또 사실 저희 딸아이가 원래는요. 애교가 되게 많고 부모인 저희가 딱히 말을 안 걸어도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미주얼 고주얼 종얼거리는 그런 성격인데 이혼을 하고 딸아하고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젠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금은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아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자기 엄마보다 가끔 얼굴만 보는 제 아빠가 훨씬 더 좋고 의지가 되나 봅니다. 아빠를 보는 날은 아니지 그 하루 전부터 싱글벙글한데 저한텐 이런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미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일부러 다가가는 노력을 했지만 딸은 항상 피하고 짜증만 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부딪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냥 포기를 하게 됐어요. 아니, 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학원 문제로 뭔가도 예민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놔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얘가 공부에 집중을 한다며 스마트폰을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고 그냥 기본 전화와 문자만 되는 2G폰을 쓰다가 며칠 전에 어쩔 수 없는 일로 잠깐 제 스마트폰을 빌려서 썼는데요. 얘가 이걸 다 쓰고 다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더러워 이거예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거의 10초 정도 멍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다 정신을 차린 뒤에 아이를 다시 불러 세웠고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아이가 그럽니다.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다시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 폰을 사용하다가 제가 만나는 남자한테 톡이 왔고 그걸 우연히 눌러봤대요. 그리고 이왕 본 김에 궁금해서 다른 것도 다 찾아가지고 봤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게 잘못된 행동인 거 알고는 있지만 그냥 봤대요. 다른 메시지는 물론이고 사진첩까지 전부 다 뒤져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정말 더러워. 역겹다고. 토할 것 같아. 그래 고작 이딴 거 하려고 아빠랑 이혼한 거야? 등등등. 막 고함을 쏟아내더니 결국엔 엉엉 울더라고요. 아니 비록 아이 두 명 낳고 이혼을 했다지만 여러분 저요 아직은 겨우 40대 초반입니다. 게다가 제가 뭐 더러운 불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법적 정리 후에 새로운 사람과 좋은 감정을 나누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딸에게 이토록 원망 섞인 비난을 받을 일인가 싶고요. 그렇게 저도 순간 사람이니까 순간 울컥해가지고 그런 너는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똑같이 울면서 한바탕 했어요. 이게요 벌써 며칠이나 지난 일인데 그 이후 지금까지 딸이랑 아예 말 한마디 안 하는 중인데요. 저희 둘째는 중간에서 영문도 모르고 눈치만 살피고 있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도 제가 애들 엄마고 또 어른이니까 충격받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닌 거 아닌가요? 딸에게 어떤 식으로 먼저 대화 시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빠한테 다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착잡해요. 정말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니 근데 양육권을 왜 쓴이가 가져온 거예요? 아빠가 아들 딸한테는 잘했다면서요? 너무 어려서 엄마 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히 이혼할 때 큰애가 많이 힘들고 방황을 했는데 왜 그래? 어? 또 지금도 그래? 아빠랑 잘 지낸다고 하는 걸 보면 아빠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까요? 애들 남편한테 보내고 쓴이가 양육비를 주세요. 그런 뒤에 40대 초반의 그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답이 있잖아요. 대댓글 양육비 받고 싶어서 애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엄마라는 게 애들 인생은 안중에도 없네? 어? 40대 아줌마인 본인 인생은 그렇게 중한데 말이지? 어이그 2번 쓴이가 쓴 글에서 딸에 대한 애정 진짜 단 한 줄도 안 보이고요. 오히려 대화도 안 통하는 답답한 애, 자기 인생을 망친 방해꾼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구만 그래? 그런 자식을 도대체 왜 억지로 데리고 있는지 의문이야. 2번 아니, 재작년에 이혼했는데 만난 지 1년 된 남친이 있다고? 아이 입장에선 당연히 이러려고 이혼했나? 이런 생각 들겠죠? 아직 젊고 어쩌고 하기 전에, 본인 욕구 채우기 전에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 보듬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3번 고등학생이 나이가 보기에 더럽다고 느껴졌다면 쓴이도 참 어지간했나 봅니다. 그 나이면 철들만한 나이고, 또 딸은 자기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같은 성별인 엄마에게 동질감을 더 많이 느끼니까 보통은 엄마 편이거든? 그런데 고작 1년 교제한 상대와의 사진과 톡의 내용이 얼마나 추잡하고 그지 같았으면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다 튀어나올까요? 근데 쓴이가 또 아무리 억울해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다 밝힐 수는 없겠죠? 그렇죠? 4번 님 남친 만들 때 애들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자녀들은 아빠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쓴이는 본인 인생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엄마라면서 애들 생각도 좀 하지 그랬어요. 그럼 딸내미 입에서 더러워, 역겨워 이런 소리도 안 나왔을 텐데 아니, 이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인데 벌써 1년 된 남친이 있다고? 저 같아도 님 딸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혼하자마자 남친 생겨 좋아하는 엄마라고 말이지. 저기요, 정신 좀 차리시죠? 이럴 거면 너 혼자 나오지 양육권을 왜 가지고 나온 겁니까? 혹시 돈이 필요하니까 애들을 벌모로 잡은 거예요?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5번 아니, 여기 댓글들 다 왜 이 모양이야? 엄마면 무조건 자기 인생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사람 좋아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게다가 이혼하고 바로 만난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혼자 지냈으면 이쯤 됐으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꼰대 천지다. 고작 엄마나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는 거 이렇게 결벽적일 정도인데 사람들이 잘도 애 낳겠다. 자기 인생 저당 잡힌 채 20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면 나불되는 것들아. 니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도 애가 없는 젊은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 댓글 아니, 누가 본인 인생 포기하라고 했냐? 애는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먼저 자식을 포기했다는 거 네 눈엔 안 보여? 적어도 자식이 받아들일 만큼은 기다려줬어야지. 애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남미세야. 그러니까 애 입에서 역겹다 더럽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생각을 좀 해라. 아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저런 말을 했겠냐? 2번 그래, 남자한테 미쳐서 자식도 포기를 할 거면 애들이랑 사이가 좋은 아빠한테 보내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살아보라는 건데 왜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사람 좋아하는 게 마음대로 되냐고? 아니 그럼 애들은 뭔데? 지 마음대로 태어난 거야? 미친 3번 저기요. 나도 여자지만 누가 여자로 살지 말고 무조건 엄마로 살면서 희생하라고 했습니까?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는데 그러면 그냥 아빠한테 양육권 주고 지가 양육비를 주면서 다른 남자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4번 아이고 여기 보니까 남미세들 은근히 많네. 깔깔깔깔 5번 뭐요 이 아줌마? 남자 없인 단 하루도 못 사는 건가? 딸내미가 네 남친이랑 더티톡 한 걸 봤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고. 더티 6번 큰 딸내미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여자로 살고 싶었으면 애들이 죽어 나오든가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대화도 안 해 사막하게 지낼 거면 도대체 왜 양육권을 가지고 온 거죠? 뭐야? 딸이 마음을 안 열어서 결국 포기를 했다고? 아니 포기를 했는데 왜 아빠한테는 안 보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배아파 낳은 새끼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도 남친이랑 놀아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누가 모르냐고. 7번 님아 그래요 남자 만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나도 남자 좋아해요. 근데요 엄마 노릇은 아예 안 하는 거 같은데 양육권은 왜 가지고 온 겁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애들 아빠한테 보내세요. 8번 아니 딸내미하고는 대화가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시기에 남친이 생기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자식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만. 게다가 아이들은 아빠랑 사이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양육권은 왜 굳이 억지로 받아왔을까 아나? 그냥 남친이랑 둘이 살아요. 애들은 아빠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양육비를 네가 주면 서로가 편하고 윈윈 아니야? 당신은 자기 새끼보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 같은데 아니 왜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애한테 상처를 주는 거냐고. 그냥 보내줘! 서로 편하게! 9번 양육권 가져온 것도 돈 받으려고 가져온 거지 뭐. 애들은 아빠랑 있고 싶은데 쓴이가 난리 친 거 맞죠? 양육하는 건 관심 없고 남자한테 미쳐버리는. 하긴 그래. 자식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한창 학업에 집중할 나이인 만큼 애가 학원은 잘 다니는지 어디 어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다 알아서 케어하고 해야 되는데 나가서 돈 벌기는 싫고 애들 케어하기는 더 싫고 아휴 쓴이 같은 게 엄마라니. 애들 아빠한테 줘라. 근데 말이야 그 꼬라지로 계속 살다가는 조만간 양육권도 뺏기겠다. 10번 이 쓴이 생각하는 거 정말 이기적이네. 지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그러다 안 맞는다 이혼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혼란스러운데 팔자 좋게 남친이라 만들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자기 행복 운운하는 거 정말 소름 끼친다. 그리고 도대체 폰에서 아이가 뭘 받길래 더럽다고 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 입장에서 말이죠. 자신들 행복을 찾겠다고 멋대로 이혼하더니 고작 이러려고 이혼한 건가? 현타 오지게 오는 거지. 11번 여기 본문에서 제일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저요 아직 40대 초반이에요. 아니 이거 뭔데요? 뭐 젊으니까 인생이 아깝다 이런 건가? 아니 그럼 애들은 뭐야? 17살이 아니고 170살이냐? 애들이 늙었어? 자식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왔으면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글을 쓰는 거야?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뭘 봤길래 저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억울하다 싶으면 여러분 보세요. 고작 이런 것밖에 없는데 더럽다고 했어요. 이런 뭐라고 하죠? 공감을 받기 위한 그런 물밑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뭘 봤을까? 참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